자, 여러분, 나한테 비트에 버져도 박스 치면서 이젠 너무 일질 수 있게 여기 이 부분 부르는 단점이에요 잘 불러요 왜 이뻐 나의 두고 가시나 나의 두고 가시나 나의 두고 가시나 길이 쉽게 떠나가시나 같이 가자 약속해 놓고 뭐라고요? 다시 나가시나 내 결혼의 부분 난 고려 죽일 거야 하나 둘 둘 가슴이 내 목숨이 더 쉽게 파고들 거야 이미 다 쓴 것은 아주 좀 미안해 하지만 나의 두고 가시나 나의 두고 가시나 나의 두고 가시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너를 잃을 수 있게 날씨고 다는 넓게 말 나의 두고 가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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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정말 믿으신 거냐 뭐라고요? 나의 두고 가시나 저희 역시 너만 하지마 시간을 통해 그 전에는 널 다시 너 가진 것 같아 박수 불러주세요 여러분! 더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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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it's only what? 시도만 같아도 지금 당장 나 없음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아마 생각해봐도 그치 또 아냐 나와 계곡은 호화! 감사합니다.